인삼하고 살았다고 하면 과연 아니죠. 우리 아들이 어쨌든 잘해요.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니까. 이른 아침부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오늘은 농사꾼에게 있어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 그동안 정성껏 키워온 인삼을 수확하는 날입니다. 좀 밑으로 내려가세요. 밑으로 좀 주스시면서 밑으로 좀 내려가시게요. 젊은이가 한 사람 보이죠? 나이 많은 사람들을 다루는 모습도 전체를 지휘하는 모습도 익숙합니다. 왜 이렇게 막 옮기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붙어있으면 한쪽만 계속 몰리니까 분배를 잘해야 죽는 것도 같이 잘 죽거든요. 아들입니다. 아들이 농사일을 시작한 것은 6년 전. 겉보기에는 능숙한 농사꾼 같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기만 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100점은 안되고요. 한 7, 80점은 될 테죠? 제 생각에는 100% 미치지도 못하죠. 그처럼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니까 든든하죠. 그런데 힘들고 할 때는 좀 마음이 뭐랄까요? 좀 애틋한 마음이 있죠. 아직 자식이기 때문에. 갖다 드릴게. 하여 올라가. 오늘따라 아들은 유난히 열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수확은 아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여기가 거의 처음 시작할 때 심은 거거든요. 저희 시작할 때. 처음 할 때 이제 같이 심었던 거. 그래서 좀 초청을. 이제는 제법 농사꾼 티가 나는 아들. 왜 이 힘든 농사일을 이어받겠다고 했을까요? 잘 지면 돈이 되니까요. 그런 증명이 가장 크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같이 간접적으로 계속 배웠던 일이고 우리 집에서 먼저 시작했던 일을 먼저 배우고 다른 거 시작해도 그때 가서 또 안 늦을 것 같아서 일을 선택하게 됐죠. 오후가 되니 슬슬 수확도 끝나갑니다. 교자가 처음으로 함께한 농사. 그 결실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기분이 좋네요. 든든하지요 뭐. 한다니까 하니까 같이. 같이 누군가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자식이 또 같이 하니까 마음속으로 편하죠. 잘 됐건 못 됐든 간에 6, 7년 동안 고생한 것이 고스란 여기에 남자네. 이젠 아들 없이 일한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인삼농사를 제가 이렇게 혼자 했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여러 사람이 도와주고 가족들의 지지가 있고 협조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참여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함께 지은 농사의 결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어 약속 한 가지를 했습니다. 1억 이상의 기부를 하겠다고요. 35년 전 혈혈단신으로 이곳에 와서 가족을 이루고 살기까지 풍족했던 적보다 어려웠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눔이 당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이런 아버지가 못마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게 좀 어렸을 땐 싫었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나 우리도 우리도 그냥 빵이라도 빨리 좀 사 먹고도 쉽고 그런데 그런 모습이 되게 본받을 만한 거죠. 되게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다음날 오랜만에 면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수학도 끝냈으니 그 결실을 나눌 시간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 독고 노인들을 위해 쌀을 준비했습니다. 이 쌀로 따뜻한 겨울을 날 거라 생각하면 마음이 들뜹니다. 총 몇 개세요? 225개요. 수북히 쌓인 쌀을 보니 기분이 좋네요. 아니 그제는 연탄을 했는데요. 올해는 연탄을 얘기해보니까 연탄은 어느 정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쌀로 하게 됐습니다. 여태 연탄을 했어요. 언제나 아버지가 정한 일을 묵묵히 함께 해주는 아들. 가끔은 이 녀석의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상생활처럼 오늘은 이걸 해야 한다.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기부를 하는 걸 보여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 안에도 기부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와 있죠. 지금은 아버지의 일을 잊고 있는 아들이기에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빠같이 어렵게 돈 벌어서 나눔을 못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저보다 더 나눔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내 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